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수학을 배워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생전에 이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는 우주가 복잡한 수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수학적 언어를 통해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고 중력장 방정식을 통해서는 큰 물체가 주변 공간을 구부려서 다른 물체들이 그 구부러진 공간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이라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궁극적으로 통일된 우주이론, 즉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정식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방정식과 이론만으로는 우리가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밀을 파헤칠수록 우주는 더욱 복잡하고 깊은 구조를 드러낼 뿐입니다.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우주의 비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95%를 차지하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많은 비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저 캄캄한 공간 속에서 느껴지는 중력으로 암흑물질의 존재를 예상하고 우주가 가속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주의 넓은 공간에 걸쳐 암흑에너지가 존재할 가능성을 예상할 뿐입니다. 특히 우주의 가속팽창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우주가 정적이고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정식에 우주 상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중력과 균형을 이루어 우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1929년 에드윈 허블의 관측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우주 상수를 가장 큰 실수라 규정하며 이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을 하나의 그물처럼 이해했습니다. 이 그물은 에너지와 물질에 의해 구부러지거나 왜곡됩니다. 그래서 그는 우주를 에너지와 물질로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물리학은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신비로운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우주의 모습은 과학과 철학의 통섭을 통해서만 이해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물리학은 정보라는 새로운 실체에 주목합니다. 물리학자 존 휠러는 모든 것은 비트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트는 컴퓨터에서 0 또는 1로 표현되는 정보를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우주의 기본 구성이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정보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죠. 만약 모든 것이 이 비트로 환원될 수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의 개념은 아마도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주관적 정보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으며 우리 뇌가 0과 1의 조합을 해석해서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식 또한 정보 처리 과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뇌라는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계산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물질과 정신의 이온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관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고 만지는 물질들 모두가 정보의 집합일 수 있습니다. 우주 전체는 정보의 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 이 정보의 결과라는 가설입니다. 양자역학의 놀라운 실험들은 이미 이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양자 얽힘 현상에서 먼 거리의 입자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정보네트워크로 연결된 것처럼 즉각적으로 소통합니다. 이는 우주가 단순한 물질의 덩어리가 아니라 거대하고 복잡한 정보시스템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정보가 물질보다 더 근본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현대과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블랙홀 연구에서도 이 정보 개념은 중요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에 들어간 정보도 완전히 사라지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블랙홀 정보 역설이라고 하는데 만약 블랙홀에 들어간 정보가 모두 사라진다면 이는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양자역학의 개념과 충돌이 발생합니다. 블랙홀 내부에서 소멸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정보는 실제로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이 퍼즐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원리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세계가 실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했고 불교는 우리의 현실을 마야라는 개념을 통해 본질적으로 환영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야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실제로는 일시적이고 무상하며 본질적인 실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이 궁극적인 진리를 깨닫고 해탈에 이르기를 강조합니다. 이 모두는 인간의 인식과 실제 세계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진정한 실제를 깨달아야 함을 말해줍니다. 특히 불교의 가르침은 현대과학의 성과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단지 정보를 표현하는 구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이라 믿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코드에 불과한 걸까요? 마치 게임 캐릭터가 자신이 가상세계에 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듯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에 의해 설계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걸까요? 이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정보, 에너지가 아니라 비트. 아인슈타인이 사망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우주의 모습에 조금씩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우주의 비밀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비밀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과학과 철학은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발전과 통찰을 가져옵니다. 과학과 철학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의미가 아인슈타인의 의미가